여러분께서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비수자증권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증시 전반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일본의 하락폭이 좀 컸다고 하죠? 아시아증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금일 아시아증시는 공통적으로 미테이퍼링 관련 우려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지수는 직전거래를 대비 2.5% 하락한 15,012엔으로 마감했는데요. 신흥국 불안에 따라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주목되며 강세를 보호한 영향입니다. 엔털란률은 지난 금일 102엔 수준까지 급락한 이후 금일도 102엔 수준 초반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술업종 및 금융업종이 3% 이상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중국 상해 송합지수도 미테이퍼링 우려를 반영해 한국시간 오후 3시 20분을 기준으로 직전거래를 대비 0.9% 하락한 203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1% 이상 상승하고 있는 기술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관건입니다.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그리고 FMC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체크포인트 점검해 볼까요? 일단 금일도 아시아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나타나듯이 테이퍼링 관련 우려를 반영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번 주 주목할 부분이 1월 FMC 회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FMC 회의는 한국시간 기준으로 1월 29일, 30일 양일간 열릴 예정인데요. 현재 블룸버그 컨센터스 기준으로 100억 달러 추가 축소가 단행될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3.4분기와 4.4분기 평균 3% 후반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성장과 고용의 균형적 성장을 전제로 테이퍼링에 대한 전제 조건이 충족될 것임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최근 계절적 요인이지만 12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7만 명 증가에 그치는 등 일시적이지만 고용시장의 위축이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동지표의 개선 확인 없이 집사리 축소를 단행하기엔 일정 부분 부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QE3 축소가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QE3 축소가 미국 경기 개선에 더블러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축소 단행 가능성이 신흥국 경제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선진국 수요 회복을 신흥국 경제가 반영하기도 전에 유동성 해수가 급격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선진국 경기 개선에 신흥국 경기가 동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본다면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일시적인 현상이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증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미리 전략까지 사보는 시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BS주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